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의 중년 남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이유는 몇 년 전 제게 일어난 황당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어쩌면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서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란 데다가 부모님 모두 어느 정도 교육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갖추고 계셨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집에 피아노가 있었고 선생님이 찾아와 공부와 피아노 과외를 가르쳐 주실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지금에야 이런 방법이 워낙에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집에 피아노가 있다거나 집에 과외 선생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친구들을 놀라게 할 만큼의 이슈가 되기도 했던 일이랍니다.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장난감이나 비싼 명품옷들만 사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이나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에 있어서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후원을 해주셨죠. 미술이란 것에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하루는 학교 친구가 미술 시간에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모습을 보고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엄마, 나도 그림 잘 그리고 싶어. 그림 잘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들 그림도 잘 그리고 싶으세요? 그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배우고 싶니? 왜 그렇게 배우고 싶어? 응. 반에 있는 친구가 자기 엄마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너무 예뻐 보이더라. 나도 그래서 그림 잘 그리는 법 배웠어. 엄마도 그려주고 아빠도 그려주고 우리 집도 그리고 그러고 싶어. 벽에도 걸어놓고. 우리 아들 그래 엄마 아빠를 멋지고 그려주고 싶다니 엄청 기대가 되는걸?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어떤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지 알아봐 줄게. 엄마는 저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시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주셨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말을 꺼낸 지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미술과회를 시작하게 되었었죠. 미대에 재학 중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아주아주 예쁘셨어요. 긴 생머리에 가녀리고 흰 손가락 그리고 아주 큰 눈. 초등학생인 제 눈에도 예뻐 보일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게다가 아주아주 상냥한 말투까지 갖추고 계셔서 저는 미술 수업을 하는 시간만을 손꼽아 기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수소원하셨고 결국 친척의 지인분까지 동원해서 결국 이 멋진 선생님을 찾아내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1년 정도 배운 후에는 미술대회 같은 곳에 나간 적도 있었답니다. 장려상인가를 받았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꽃다발과 초콜릿 선물을 주셔서 매우 기분이 좋았죠. 계속해서 배웠다면 제가 어떤 미래의 꿈을 꾸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그 선생님은 학교를 졸업하시고 유학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 선생님과의 수업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진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그 미술 선생님과의 마지막 수업날 저희 엄마와 선생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대화를 듣고 얼마나 허망한 꿈을 꾸었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너무 아쉬워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덕분에 아들이 그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실력도 아주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감사해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어머님.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에 또 뵐 날이 오겠죠. 우리 형욱이 참 제 수업을 열심히 잘 따라어줘서 고마웠어요. 근데요 어머님 제가 보기엔 그림에 대한 큰 소질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색감이나 구도 같은 것이 타고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넘게 배우면 보여지는 센스들이 있는데 형욱이는 그림에 대한 그런 센스는 높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재미있어 했으니까 혹시 더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선생님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어요 어머님. 아 그렇군요. 전 아이가 워낙 미술 수업을 좋아해서 소질이 좀 보이나 싶어서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니까요. 감사해요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선생님과의 만남보다는 조금 쉬면서 형욱이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술과의 선생님은 제게 타고난 센스는 높지 않다는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엄마와 저는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생겼던 애착 같은 부분이 조금 감사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전 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서 열심히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그런 얘기를 저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듣고 나니 미술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던 그림도 어느 정도 배울 수 있게 해 준 것이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학창시절을 아주 흥미롭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편견은 외동이란 말만 들어가면 고집불통에 소통이 잘 안 되며 자기 욕심만 차리는 버릇없는 아이쯤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 같은 외동아들은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일이 없이 올고지 모든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딱히 경쟁심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제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기도 했고 오히려 집에서 늘 혼자 있으니 밖에서 친구들과 놀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죠. 하지만 주변 친척들이나 가까운 지인분들은 저희 부모님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하는 고정 레퍼토리가 있어요. 혼자면 안 돼. 평생 외롭고 힘들어. 이 세상에 자기 팻줄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외롭겠어. 얼른 듣기 전에 하나 더다. 외동으로 자란 애들 사회에 적응 못하고 고집만 센 애들도 많고 나중에 후회해. 예쁜 딸 하나 낳든가 아니면 같은 남자애 하나 낳든가 뭘 낳아도 다 예쁜 게 둘째야. 고모님 저희는 그저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우리 아이도 언젠가 가정을 꾸려서 자식 낳고 살 텐데 외평생 혼자 핍줄이에요. 외동이라고 욕심 많고 고집세게 키우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이 고모 말이 믿기지가 않아? 인생살이 육십이 다 돼서 느낀 거 알려주는구만. 에이그 하나 빨리 더 낳으라니까. 형욱아 형욱이도 동생 보고 싶지? 동생 있으면 얼마나 좋아. 엄마한테 얼른 하나 낳아달라고 해봐. 어? 네가 해야 동생이 생기는 거야. 고모님 이제 그만하셔요. 저희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늘 이런 식으로 저와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고모 할머니란 분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사셔서 가끔 집에 놀러 오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동생 낳아달라는 말을 하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몹시 불편했었답니다. 면전에 대고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던 기억도 나네요. 집안에 또래 형제가 없다 보니 제가 자주 심심하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은 그런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며 최대한 저를 외롭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강아지를 선물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가 생긴 이후에 너무나 재미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너무나 좋았지만 집에 와서도 누군가 부모님 말고 저와 감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 같아서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떡볶이도 사 먹고 문밤구 앞에 쪼그려 앉아 오락도 하던 제가 학교가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느냐며 제게 말을 걸었죠. 야 박형우 너 왜 그렇게 빨리 가냐? 집에 뭐 맛있는 거라도 숨겨놨냐? 우리 강아지 생겼어. 너무 귀여워서 계속 만지고 계속 보고 싶다. 나 오늘도 먼저 간다. 안녕. 야 진짜 강아지? 귀엽겠다. 나도 나도 보고 싶어. 나 오늘 너네 집 놀러 갈래. 어? 그래? 그럼 우리 집으로 놀러 가자. 얼른 가자. 저희 집에 강아지가 생겼다는 사실을 듣고 친구들은 저희 집으로 함께 몰려갔고 갑작스러운 친구들의 방문에도 엄마는 다정한 모습으로 간식도 챙겨주시고 강아지 간식도 주면서 함께 놀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강아지가 생긴 이후로는 더욱 인기가 많아졌죠. 자주 저희 집에 놀러와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동네 산책도 나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는 동안 강아지는 제 옆에 있었어요. 강아지 덕분에 온 가족이 집을 비우고 놀러는 자주 못 다녔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족인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엔 공부도 꽤 잘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땐 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시험을 보라는 권위를 받아서 시험도 봤었어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만큼 제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이런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어서 학교에 어떤 누나가 저를 좋아한다면서 좀 귀찮게 한 적도 살짝 있었어요. 그 누나는 학교에서 말썽을 좀 일으키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좋다고 하면서 막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누나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고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다른 친구들이나 형들한테 2학년 박형욱을 좋아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면서 저희 집에 전화도 자주 하고 집에 막 찾아오고 그래서 아주 많이 난감했었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좀 말썽을 일으키는 스타일의 여자는 딱 질색이었거든요. 선배이다 보니까 싫다, 연락하지 말라 그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난감하게 피하기만 했던 기억도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마치고 상위권의 성적을 가진 만큼 대학 진학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도 계셨고 입시학원도 따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대학교 진학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은 많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20계열 쪽으로 진학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바랬지만 왠지 이과계열 공부는 저와 맞지 않아서 저는 문과계열의 평범한 학과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연애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당구장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밤을 새기도 하면서 평범하고 재미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벌여야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집안환경이 어렵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용돈도 챙겨주셨기에 생활비의 구애는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무언가 생산성이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중학생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한 3명 정도만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커피숍에서 알바하는 돈을 벌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생활비도 했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밥과 술을 아주 많이 사주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상경에서 홀로 원룸을 얻어 생활하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절약하면서 사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못했을 그런 생활을 친구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만큼은 아낌없이 많은 것을 베풀었답니다. 하다못해 그 친구 자취방에 고정적으로 장을 받아준 적도 있어요. 야, 뭐냐? 네가 뭐 우리 엄마냐? 쌀이랑 반찬을 사오게? 그래, 나 네 엄마다 어쩔래. 내가 네 자취방 와서 맨날 쌀 줄이잖냐. 그럼 이 정도는 사줘야지. 아, 그러지마. 나도 알바하면서 이거 살 돈은 벌어. 친구끼리 왜 그러냐, 정말. 진짜 이런 거 사오지 마, 알았냐? 나 그럼 너 문 안 열어준다? 너나 그러지 마라. 친구끼리 왜 그러냐, 너야말로. 난 당당히 여기서 얻어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것에 대한 걸 사다 놓는 것 뿐이야. 그리고 걱정 마. 이 쌀과 반찬의 반은 내가 먹을 거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친구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주려고 저는 이런 식의 농담을 하면서 쌀과 반찬, 고기 등을 사다가 그 친구의 집 작은 냉장고에 채워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는 대학교 친구들 역시 제가 외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놀라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생각하고 있는 외동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와 너무 다르다나, 어쨌다나. 아무튼 저는 남에게 잘 베풀어줄 줄 알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삶이 180도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도 제대한 후 꽤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20대 중후반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진짜 너무나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줬는데요. 평소 건강하신 줄만 알았던 저희 집에 든든한 기둥이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엄마는 원체 몸이 막 건강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저혈압도 상당하셨고, 그로 인해 약도 꾸준하게 드시면서 스트레스와 많은 충격을 받으면 안 되시는 분이셨는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에 엄마는 아주아주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실신을 하기도 몇 번, 장례식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매우 힘드셨었죠.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엄마는 그대로 집에서 쓰러지셨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몇 달을 그렇게 보냈고 친척분들이 가끔 찾아오셔서 엄마를 위로해 주시곤 하셨지만 엄마의 마음은 쉽게 위로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인생은 이렇게 유순하게 잘 흘러만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사고로 인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져버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좋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상태로 엄마의 건강마저 잃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 가장 소중한 제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까지 휴가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집안에서 언제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기에 한시라도 제가 옆에 없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저의 결심에 단호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 형욱아 그건 아니야. 엄마가 기운낼게 응? 회사를 그만두다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안 된다. 엄마 제 말 들으세요. 저 결심했어요. 이렇게 엄마 집에서 몇 번씩 쓰러지시는데 이대로 방치되면 위험하시다고요. 제발요. 제발 제가 엄마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회사를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건데 난 내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진 않아. 엄마 혼자 견뎌낼게. 저 정말 아버지 잃고 나서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산 건 아닌가 하고요. 아빠랑 아직 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아빠 못 지켜드린 것도 너무 마음 아픈데 엄마까지 못 지켜드리는 날이 온다면 저는 정말 인생 살아가기 힘들어요 엄마. 제가 옆에서 엄마를 지켜드리는 것이 엄마도 지키고 저도 지키는 길이에요. 제 결심 막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시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엄마 곁에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엄마는 그때 가끔씩 아빠의 환영도 보고 환청도 들으실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셨습니다. 가끔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셔서 아빠가 올 시간이 되었다면서 급히 된장찌개도 끓이셨고 화장실에서 아빠가 씻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며 아빠의 속옷을 찾기도 하고 그러셨어요.